네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종목 골라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긴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투자금 혹은 자산을 잘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오늘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미래의 세대우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거기서 자산 배분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김화중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신감 좀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김화중 수석 매니저님 주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저는 미래의 세대우에서 vip 컨설팅팀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름에다 들어있는데 vip 고객분들한테 투자 관련해서 컨설팅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vip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vip 기준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이 딱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금액은 있어요 저는 못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한번 말씀 주세요 상황에서 드려보고 여튼 vip분들을 자주 만나시는 우리 김화중 수석 매니저님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10억 정도로 보고 계신데 대충 대충 이 정도 맞습니까 저는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된대요 5억 안 된대입니다 그거 갖고는 여러분 vip 달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물론 vip 컨설팅은 해주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자산배분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자산배분 그것이 중요한 이유 일단 한 문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자산배분이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죠 그 이유는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사실은 이 자산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는 너무 우려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쌍용량의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매번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냥 일단 올인한다 하는 경우와 만약에 한 절반씩만 투자를 하시는 분 네 네 그런 분이 있을 때 나중에 결과가 사실은 올인하신 거에 비해서 훨씬 하다못해 절반씩 투자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절반 하신 분이 나중에 더 성과가 훨씬 많이 나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종목을 잘 고르면 방금 예를 들레다 마셨지만 삼성전자를 갔어요 몰빵했어 그러면 반씩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르는 구간도 보면은 최근에 사실 한 2, 3년간 많이 올랐고 그전에는 빠지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럴 때 그냥 처음에 다 가지고 들어가신 것보다 중간에 빠질 때 그 남아있는 현금으로 조금 이렇게 쌀 때 사시면 결과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종목 같은 종목이라도 그걸 내가 나눠서 하는 것도 배분일 수 있겠군요 네 네 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네 네 뭐 좀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자 한 번 주도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고객분들이나 저희 직원분들하고 많이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쉽게 처음에 그냥 말씀드린 에피소드가 딱 있어요 동전 던지기 게임이거든요 동전 던지기 게임 네 동전 던지기 게임은 아시는 것처럼 딱 그냥 확률은 반반이고요 조작이 없으니까 네 숫자가 나오면은 이기시는 거고 그림이 나오면 지시는 거예요 이기면 100% 수익 내가 100만 원 걸면은 100만 원을 따는 거고요 지면은 절반은 잃어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100%고요 질 때는 마이너스 50%예요 네 얼마 거시겠습니까 50번 할 거거든요 아 100만 원에서 네 네 네 100만 원 잃고 딸 때는 100만 원 벌고 지면은 50만 원 잃는 그런 게임입니다 절반을 잃는 게임 그럼 한 75쯤 걸어볼까요 75쯤 그래도 100은 아니시네요 100 걸면 너무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조금 빼보겠습니다 네 70원 저희가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한 80쯤 할게요 그럼 80 그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100하고 50으로 나눌게요 다 짜놓은 그림이 있으면 왜 자꾸 나한테 뭐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네 만약에 요거를 그냥 100을 타 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일단 뭔가 이기면은 100이 생기니까 100이 생기니까 그리고 지는 것보다는 유리한 게임 같으니까 그렇죠 보통 일단 올인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50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확률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의 반반 이기고 반반은 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정하기 위해서 한 50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두 번 할게요 그냥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져요 그런데 한 번은 게임을 어떤 A라는 투자자는 혹은 그 게이머는 매번 올인이에요 100만 원으로 올인해서 100만 원을 걸어서 이기시면 200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또 한 번을 걸거니까 그럼 그분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빵이죠 빵이 아니라 100이 되시죠 본전은 됐네 네 본전이 돼요 본전은 돼요 동전을 똑같이 던지는데 다른 한 분은 그냥 50만 걸어요 네 50 거는 거니까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거든요 네 50만 원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150 됐죠 그러면 150이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절반을 걸어요 75 75죠 네 졌어요 아까랑 똑같이 빼야죠 75의 반은 아니 75를 빼야죠 150 아니구나 75를 했으니까 걸면 대충 뭐 어림잡아 한 38쯤 된다고 네 37.5 네 그럼 얼마 남죠 아까 75가 남아있었고요 막 다들 끄신 소리가 나는데 네 75가 남아있었고 네 37.5로 남아있고 112.5가 남아있습니다 음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아 두 번만 해도 바로 결과가 나오네 네 똑같이 그냥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네 그냥 오긴 하신 분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 게임 자체가 판통을 다 잃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분은 원본으로 돌아갔는데 네 다른 분은 그냥 반반 걸었는데 112.5니까 나쁘지 않죠 100보단 낫죠 네 100보단 낫죠 이거를 한 50번을 진짜 한 결과를 제가 그래프를 제가 아 그래프가 있습니까 네 보실까요 자 아 이 그래프에요 네 네 아까 제가 딱 두 번 한 것만으로도 이미 원본으로 그냥 돌아오는 그림 보여드렸는데 저희 아래 거는 매번 그냥 올인 하시는 경우에요 네 그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이게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했는데 네 결국은 50번 중에 절반은 이기고 절반 졌다고 했을 때는 결과는 그냥 원본 나오는 딱 1위거든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번 네 50%를 거는 이걸로 하면은 50번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이 19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십니다 1번 네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 아니냐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어 올인할 때 느끼는 짜릿함을 왜 계산을 하는지 아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네 폐가망신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것 같은데 네 극단적인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극단적 극단적이죠 저희가 사실 모형으로 상정을 하셨으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동전을 던진 결과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혹은 50번 중에 25번은 이기고 25번은 지는 똑같은 결과인데 사실 이거 배팅을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배팅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진 거니까 그죠 네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9, 1900만 원이 되신 분이 동전을 되게 유난히 잘 던지셔가지고 막 26번이나 28번은 이기신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이 반반인데 네 이 배분 비율에 따라서 한 분은 그냥 올인을 하고 네 한 분은 그냥 반반씩 하고 한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네 네 네 이 동전 던지기는 사실은 이 주식한테 좀 미안한데 동전 던지는 거랑 비교해서 저희가 이 동전 던지는 거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 주식에서도? 네 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 물론 사실은 이 게임이라는 이 동전 던지는 게임은 사실은 던지는 순간 사실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주식은 사실은 이게 언제 이게 한 게임이 끝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논란의 여지 내지는 생각해 볼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이 게임을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데 네 가령 어떤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동전 던지는 것 같은 주식 게임을 매일 하시는 분인 거고요 네 워렌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 한 번의 게임을 되게 장기간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신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네 베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음 이건 좀 달라지는데 네 결국 저는 이 주식 투자를 동전하고 저희가 굉장히 극단적인 일로 저희가 비교는 드렸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길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가 자산 배분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나랑 관계가 없다 일단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네 나는 지금 한 1억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무슨 자산 어떻게 배분할래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주식하고 현금을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 비율 조절은 제가 볼 때 자산 배분이라는 거에 가장 베이직한 기본 구성 같아요 이게 자산 배분이에요 아 주식을 하는데 주식만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사실은 현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네 네 이게 돈이 없으신 분들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다못해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누구한테 듣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주식을 사실 때 네 일종의 투자를 하실 때 전부 다 거시는 거는 이번에 내가 이기는 확률이 100%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에나 사실은 가능한 일이신 거고요 네 이거를 계속해서 만약에 반복해서 장기 투자를 즉 투자라는 일을 앞으로 20년간 쭉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은 네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하고 현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인 것보다는 그냥 아예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현금과 주식을 사는 것도 자산 배분일 수 있고 아니면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막 나누는 것도 있을 텐데 대략 금융 투자 기준으로 네 네 100만 원 갖고 이건 안 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도 해야 되나 100만 원도 자산 배분 해야 돼요 100만 원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100만 원으로 아니 시작부터 해야 되는구나 네 네 네 그러셔야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네 네 네 자산 배분을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니까 네 나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주식에다가 그냥 몰빵이죠 몰빵을 하실 일이 아니라 사실 그때도 네 가장 작은 규모의 가장 심플한 모델인데 자산 배분의 가장 심플한 모델인데 주식과 현금 두 가지 사이에서 자산 배분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올인하는 경우랑 저희가 절반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절반을 투자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쉽지 않고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절반씩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반씩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했고 100만 원을 반반 나눠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을 남겨두고 50만 원은 저희가 동전 던지기 가장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이겨서 그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보통 웬만하신 분들은 50만 원을 남겨둔 거 이거 되게 아깝다 이것도 내가 투자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거 했으면 200되는 거니까 그렇죠 200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서 100만 원은 내가 주식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100만 원으로 무언가 투자를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50은 남겨놓고 나머지 50으로 100만 원 만들었으니 얘는 주식으로 해서 번 거니까 얘는 무조건 주식으로 더 크게 불려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100만 원으로 사실 동전 게임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100만 원은 그 다음에 졌어요 네 그럼 다시 이게 50이 되죠 50이 되죠 네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즉 매번 절반씩 내가 150이 됐을 때 100을 50으로 50으로 벌어서 총액 150이 됐을 때 150이 됐을 때 정산을 한 번 하고 아 나는 이제 150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나는 한 절반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지 왜냐하면 이 게임은 사실은 그냥 이게 확률이 반반이니까 네 75로 하는 그 과정 이게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인데 이게 그냥 나눠서 조금 덜 투자하세요 위험하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리밸런싱이 사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리밸런싱 리밸런싱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50은 현금 두고 50은 주식 투자해서 이게 100만 원이 됐더라도 총액 150일 때 다시 반으로 나눠서 75, 75 해서 75은 주식을 하고 75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내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야 된다 네 그게 리밸런싱인데 사실은 이 과정이 없으면 아까 저희가 간단한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으로 나눠서 시작했는데 번돈 100 갖고는 또 반반 이길 수 있는 확률의 게임을 계속하시면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똑같은 거네요 올해 나는 거랑 또 50됐다가 올해 나는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전 게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추가하는 건 뭐냐면요 과대하게 투자를 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는 막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을 벌었으면 100으로는 막 또 투자해야지 이러면 150 중에 지금 100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67%를 투자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과대하게 투자하는 건 막는 거예요 떨어지면 50%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투자 안에 과대하게 투자하는 건 막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거는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과소하게 투자하는 것도 또 막아줘요 저희가 이 리밸런싱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50 50 나눠서 한 번 졌어요 그러면 50이 25가 되잖아요 숫자가 나오니까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25가 되면 보통 한 번 져서 25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통 어떻게든 하실까요 25는 이제 더 위험한 거 가야지 네 그러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식을 하기로 한 돈 혹은 동전 던지기를 하기로 한 돈은 일단 이걸로 끝났으니까 이제 25 갖고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25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25 갖고만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게임이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올라왔다 따라왔다 올라왔다 따라왔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자산이 75가 됐을 때 25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통해서 37.5가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처럼 이기고 지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현금과 주식 요것만 아주 심플하게 먼저 우리 개념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1억까지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주식 대 현금 비율 얼마 이 정도 그다음에 한 3억 5억쯤 넘어가면 주식과 채권을 얼마 얼마씩 하고 현금 얼마 이런 혹시 모델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이 그냥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는 겁니까 사실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고객분들이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돈의 크기에는 좌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저희가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전하니까 그냥 원금 보장되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령 주식과 지금 어떤 말씀하신 것 같은 채권 그리고 또 리치 같은 것도 이런 유액 어떤 자산 배분의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한 5% 정도 이건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요 5%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리밸런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5%? 네. 그런데 이거는 1억을 가지신 분이든 30억을 가지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사실은 이런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1억 가지신 분들은 대신 주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너무 짜칠한 돈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네 네 내가 한 6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는데 네 네 네 네 주식의 30% 채권 10%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6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모델인 주식과 현금 간의 자산 배분만 하시는 게 분명히 기대수익을 높이실 수도 있고 동시에 변동성을 줄이시면서 사실은 현금을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모든 이유는 저희가 큰 하락 복구가 어려운 큰 하락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네 네 네 네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거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주식은 기대수익이 한 5%면 좀 약간 적은 건 아닙니까 혹시? 아 주식은 그렇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위 그냥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는 개별 주식을 몇 개를 사고 그리고 채권은 한두 개를 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주식들이 모여있는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의 인덱스랄지 즉 나스닥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그런 펀드랄지 즉 이걸 저희는 자산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수익은? 수익도 낮아지고 그런 구성원을 구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뭐 가령 5% 혹은 4에서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뭔가 큰 꿈을 꾸고 운용을 하실 때는 특히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주식군 펀드를 투자해서 단기에 100%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50%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개별 주식하고 현금 간의 그 안정적인 그냥 자산 배분 이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못하는 건데 빠지면 도망을 가시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왜 투자하는지를 알고 내가 이 주식의 그 어떤 성장성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확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시면 사실은 뭔가 싸졌을 때 굉장히 심플한 논리지만 싸졌는데 올라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싸진 게 이제 올라갈 게 확실하면 리밸런싱으로 사실은 남겨놨던 현금을 그럴 때 쓰시라고 사실 현금을 남겨둔 거예요 네가 투자한 주식이 다 날아갈 때 그래도 좀 여분의 뭔가를 남겨두려고 저희가 현금을 남겨두자는 게 아니라 이 리밸런싱을 해서 주가가 100만 원이다가 50만 원이 됐는데 다시 100만 원이 되면 원금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가에 사면 주가는 100만 원이지만 저희의 수익은 그거보다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 그 원단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조금 굉장히 이게 동전 던지기는 너무너무 심플하고 좀 극단적인 예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주식을 되게 다이내믹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주식으로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이런 원칙을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이 원칙에서 멀어지시면 불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서 멀어지면 부하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혹시 리밸런싱을 하는 타이밍이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 혹은 내가 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큰 자산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산 맵은 이쪽이 있긴 사실 제가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중간에 굉장히 큰 마켓의 커렉션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루틴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를 리밸런싱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네. 만약에 개별 주식을 가지고 동전 던지기 비슷한 이런 걸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이 게임을 내가 첫 번째 게임 한 총 50번의 내가 게임을 할 건데 게임 1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이 주식의 세계에서는 투자자가 정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네. 그럼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사실 일주일 사이에도 저희 국내 수많은 대형주들도 어떤 일로 굉장히 급락할 경우도 있고 급등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일어나면 이거는 얘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실은 정해놓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때 내가 좀 리밸런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게임은 내가 졌다. 두 번째 게임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밸런싱의 타이밍은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라 대체로 추천하시기에는 아주 많이 트레이딩 하신 분이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주식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짧아지긴 할 것 같아요. 주식은 좀 더 짧아지고 개별 주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개별 주식이랑 지금 조금 혼돈도 있고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어떤 저희가 자산 배분이라고 흔히 말씀을 드릴 때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신흥국 주식도 사셔야 되고요. 선진국 채권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금도 사셔야 되고 이런 류의 어떤 자산군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는 개별 주식만큼 굉장히 다이내믹한 변동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을 할 만한 정도의 뭔가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산 배분이니까 어쨌든 주제가. 자산의 대체로 어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배분할 만한 대상들이 됩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 될 수 있고요. 주식 안에서도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혹은 외국 주식이랑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략 어떻게 좀 저 같은 사람은 나누면 좋을지 자산 배분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좀 기울기는 원하지 않는 기울기는 높으면 좋아요. 사실은 기울기가 굉장히 높기를 원하시면 계속 주식을 열심히 잘 고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전체 제 자산에서 얼마나. 이게 꼭 5대5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배분도. 아닙니까? 그건 5대5가 제일 좋습니까? 5대5가 제일 좋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저는 기울기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울기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말 그대로 내가 이겼을 때 기대하는 내가 이번에 이걸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별 주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개별 주식에 그러면 얼마를? 개별 주식에. 100% 중에? 100% 중에. 네. 사실은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뭡니까? 저희 한 세 번째 장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림인 거죠? 저희 그 수식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수식? 오랜만에. 오랜만에 수학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F 다음에 별 하나 붙어있고요. B분의 BP 빼기 Q로 되어 있어요. 네. 와 진짜. 이거 근데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켈리의 베팅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구글링 하시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켈리의 무슨 켈리 크라이테리언 해가지고 한 번 하시면 나오는 많이 그런 시기인데 이 수식 보정 아직 한 200분 나가셨어요. 네. 어떻게 할래요? 여기에서 이 B는 배당률이에요. 내가 이겼을 때 벌 수 있는 그 이득 이익의 크기. 네. 네. 그리고 P가 이길 확률. P가 이길 확률? 그걸 어떻게 알아? Q는 질 확률.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죠. 네.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내가 이길 확률. 즉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즉 그 확률을 높다고 판단할 때 많이 투자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모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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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에드워드 소프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인 분이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하게 만들기도 한 그런 기본적인 내가 투자를 얼마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모든 수식이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런 거는 결국 가정이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P값을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을 지금 정푸은님처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모든 수식이 그렇지만 함의하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레슨들을 많이 줘요. 뭐냐면 이걸 사실은 이런 걸 누가 보고 투자를 하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딱 요거가 주는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는 일단 얼마를 벌더라도 이길 확률인 P값이 작은 거는 크지 않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혹은 확률은 좀 낮아도 내가 여기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여기서는 제가 아까 거기서는 빚값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배당률이 굉장히 크면 그거는 또 일부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저걸 보면. 사실 여기 저희 신감께서도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나심탈레브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어떤 책에 책을 워낙 요즘 많이 쓰셔가지고 그중에 어떤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청중 중에 누군가가 그분한테 당신 분명히 시장이 오를 것 같다 그랬는데 공매도 한 건 뭐냐 쇼포션은 뭐냐 이랬대요. 나심탈레브가 아 난 시장은 오를 것 같은데 즉 오를 확률이 높게는 보이는데 시장이 오를 확률 오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기대값 아까 말씀드렸던 B는 되게 작고요. 시장이 오르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작고 얻을 수 있는 B값이 굉장히 작고 시장이 빠질 확률은 작아는 보이지만 그때 잃을 수 있는 질값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일부 베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시장의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오를 것 같고 그 다음날 올해는 시장이 나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단순한 방향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올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게임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희소하긴 한데 거기서 얻을 게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는 물론 확률 베팅은 굉장히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임은 한번 해볼 만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나심탈레비가 블랙스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설령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강력하게 들더라도 오를 때 만약에 크게 오를 수 있다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다. 네. 저희가 저 수식을 딱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빚값도 모르고 큐값도 모르고 이러는데 저런 걸로 어떻게 하냐라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내 포트폴리오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무언가를 내가 적어도 진짜 올인을 한다 그러면 남한테 들었지만 정말 확실한 소스거나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을 때 진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좀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를 것 같은 정도야. 이런 거에 매번 얻을 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게임에도 매번 올인하시고 이러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이 이렇게 우상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운이 옆으로 기는 것도 운이 좋은 경우 같고요. 많은 경우에는 조금씩 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식은요. 제가 볼 땐 물론 전문가 분들 수식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말씀 주실 때는 이 숫자 그러니까 알파벳 대신 이모티콘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는 이모티콘 다음에 돈다발 이런 걸로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어차피 피나 큐나 이건 확률 알 수도 없는 거니까 딸 때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 오늘 말씀 주실 것 중에 가장 제가 좀 구미가 당기는 그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산배분을 위한 빌딩블락스라는 건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사실은 구미도 아마 당기실 것 같고 제가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일단 지금 자산배분이라는 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동전하고 현금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류의 자산배분이 좀 그림이 깨지게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온 이런 자산배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막 설명을 드린 가장 심플한 주식하고 현금만 가지고 하는 그런 자산배분의 확장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확장판? 확장판. 쓸 수 있는 전략은 조금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구미는 지금 당기시는 것 같은데 훨씬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서 얻을 것도 조금 적긴 한 실제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 전략은 많아지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주식도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하이헬드 채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을 대용하는 자산들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발라내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을 대용하는 자산들. 저희가 아까 주식 그리고 현금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한 베팅이에요. 성장하는 것에 대한 베팅. 이 그래프 보고 100명 떠나갔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에 약간 쉴 줄 몰랐습니다. 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주식에 대한 대용이라는 거는 주식은 저희가 무언가에 그러니까 제가 베팅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드렸지만 저희가 성장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즉 많이 오를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사는 게 일종의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의 대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만히 지켜주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경기가 나쁠 때는 빠질 수도 있는 것들. 즉 경기에 연동되는 주식의 대용가인 것들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주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개별 주식하고 저희가 이 자산배분을 위한 블럭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 주식하고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쌍용량의 이거랑은 이거랑 한국 주식이라는 거에 그냥 펀드로 생각하시는 흔히 ETF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거니까요. 6에 들어가는 빌딩블럭은 사실은 주식이 있고 하일드 채권도 있어요. 하일드 채권은 아시는 것처럼 신용등급은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 같은 거 회사채잖아요. 쿠폰이 높죠. 쿠폰이 높고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몰려가서 사는 경향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올라요. 그래서 하일드 채권도 사실은 주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성격은 분명히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주식이지만 마찬가지로 주식의 대용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자산군이에요. 그 주식의 대용이라는 말씀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얘까지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까? 주식이랑 성격이 비슷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지만 동인이 조금은 달라요. 주식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 핵심 성장 동인이고요. 가령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일드헌터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주는 그 6% 쿠폰을 쫓아서 사실은 사는 그런 채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또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강세를 보이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주식보다 하일드 채권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중에 그러면 뭐뭐를 담아놓으면 돼요. 이 빌딩 블락에서. 뭐뭐를 담아놓으면 되냐. 왜냐하면 주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주식이 안 좋을 땐 다른 애가 나를 보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완되는 거가 사실은 현금에 대용이 되는 것들이 채권이에요. 채권. 네. 현금에 대용이 되는 게 채권인데 하일드 채권은 현금의 대용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도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하일드 채권은 또 가격이 빠지게 되잖아요. 안전한 국채죠. 국채. 주로 선진국의 국채 같은 것들이 현금의 대용가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그림상에서 보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애들끼리를 좀 담아놓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식 그리고 현금을 반반 가져가시는 거 대신에 사실은 현금은 놀고 있으면 그냥 현금인데 채권은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 오히려 이 안전한 채권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저희 워낙 신과 함께에서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같은 그래프에 같은 면적에 있는 원자재 하일드 채권 고성장 주식으로 내가 자산 배분했어라고 하는 건 자산 배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다 주식만 올인하신 경우랑 거의 흡수한 경우라는 거죠. 종목만 3개 다를 뿐이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주식 편과 현금 편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고객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모든 조합에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경우를 바라시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다.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있는데 혹은 하일드 채권과 현금이 있는데 이 중에 하일드 채권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얘 오른 거를 그냥 기법만 할 게 아니라 올랐으면 다시 리밸런싱 해서 반반을 다시 나누든 나의 정해진 비율대로 현금으로 나누든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국채나 장기 채권 이런 쪽으로 어쨌든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제가 보여드린 이 자산 배분을 위한 무슨 빌딩 블록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자산 군 단위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아주 아주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밸런싱을 언제 한 번씩 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크게 경기가 급락해 가지고 거의 미국 시장이 막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 거가 아니라면 혹은 그 경우에도 느끼시겠지만 급락은 곧장 부의자 반등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는 보통 회복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구간에 매번 짧게 짧게 리밸런싱을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 무언가 그냥 반등하는 기회를 놓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관리하시는 자산 연금 같은 것 그런 펀드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적합하죠. 한 번에 막 수익이 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끝으로 부자들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뭐 해요? 뭐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고객분들마다 굉장히 많이 성향이 좀 다르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너무 다르시죠. 너무 다르신 데다가 사실은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최근에 주변에 보셔도 많이 아실 텐데 주식을 공개를 IPO로 하시거나 회사에 매각을 해서 부자가 되신 분이 최근에는 젊은 부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셨어요. 벤처 회사 상당히 같고? 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니까 또다시 스타트업들에다가 여러 군데서 돈을 투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결국 이게 굉장히 작은 돈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또한 굉장히 운에 작용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한 번 버신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묻어두시는구나 네, 묻어두시고 채권 같은 거 채권 혹은 일단 보험 이런 걸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레이달리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원칙 네, 원칙 그거 말고도 사실은 너무너무 성공한 해치펀드 매니저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그냥 일반적인 고객 투자자들한테 자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한 그 배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에는 미국 주식 30%에다가 미국 주식 30% 받아 적으십시오 레이달리오 얘기입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의 40%에 장기 채권 40% 장기 채권은 이거는 회사? 이때 장기 채권은 국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기 채권 15% 네? 네, 금 7.5 금 7.5요? 네 원자재 7.5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자재 7.5? 네 구리 같은 거요? 그런 네, 네 어떤 인플레이션 특히 원유, 구리 이런 것들의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분이 올웨더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델을 내가 죽고 나서 나의 가족을 위한 신탁에 운용하는 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올웨더 어떤 계절에도 승리하는 전략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해 보셨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구성인데 이러면서 그분이 일단 다이버시파이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꼭 가져가라 그리고 애니얼리 리밸런싱 해라 애니얼리? 네, 1년에 한 번씩은?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대부분의 이 자산배분이나 운용하신 분들의 대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자산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해라 늘어난 대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조금 비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령 미국 주식이 30%였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막 올라서 가령 그게 한 35%나 40%까지 올라갔으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이 충격받았을 때 변동성이 커지니까 사실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애니얼리 너무 늘어나 있는 주식은 올라서 늘어나 있으면 다시 조금 줄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비중대로 다시 좀 맞춰라 그 리밸런싱까지 해라 이랬을 때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노후를 위한 그런 자금들은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교수님이 아니고요. 미래세태우에서 vip분들 자산 운용하시는 분입니다. 자산 컨설팅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수님 같은 이미지가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아까 이상한 숫자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남아있을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은 그렇게 별로 안 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몰빵 가야지 이런 분들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장기간 쭉쭉쭉쭉 여러 번 해봤을 때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거 꼭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야구에서 2알 타자도 홈런은 치죠. 시즌 베스트로 던지고 있는 투수한테.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옆에서 우연히 홈런 치신 분들을 보고 그 홈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홈런 스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타율은 혹은 확률은 실력이고요. 홈런 이렇게 그때그때 치는 매번 안타를 치거나 스트라이크 아웃되거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는 운에도 또 많이 자유가 되거든요. 즉 저희가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가 홈런을 쳤다고 해서 따도 매번 그냥 홈런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주변에는 어떤 분이 진짜 운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진짜 아마 운이 좋으신 분이면 내가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게 사실은 내 실력도 있지만 운이 좋았다는 것을 겸허히 냉정히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산 배분을 하셔서 번 돈을 지켜내시는 분이 진짜 운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크게 부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성에 대해서 결국 매번 풀베팅하셔서 많이 벌었다가 또 많이 잃었다가 또 많이 버시는 분이고 제가 볼 때 사실은 진짜 운과 실력을 겸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게 정말 나에게 두 번 다시 안 올 좋은 찬스를 잘 성공한으로 가려내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겼을 때도 이런 운이 나한테 매번 찾아온다는 것보다 굉장히 골라서 어쩔 때는 그냥 볼렛 거르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운도 그리고 실력도 겸비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뭐 어쩔 때는 진짜 풀베팅을 해야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만한 게임은 안 하시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신이 깨지 마세요. 옳은 얘기 계속 하신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중 미래세 수습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자산배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얘기를 좀 주고 계신데 홈런 병살, 홈런 병살 이거보다는 꾸준하게 좀 가시는 걸로 가십시다. 네. 그리고 자산배분이라는 거 사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풀베팅보다는 자산배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여러분의 결국 결과를 또 예측을 해 줄 겁니다. 죽어도 풀베팅 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여전히 많이 계신데 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 대우의 김하중 수석 매니저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쁘paid 안쪽도 여러분 감사합니다.